안녕하세요 이나꿈티비의 이나입니다 근데 저 어디 갔을까요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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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라색 점점 보이죠 이게 저에요 고우 어 근데 저거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스킨을 여기 집을 들어갈게요 여기 쉬운 길로 가가지고 이렇게 있고 어쨌든 오늘 만들 것은 저는 여기에서 도서관을 만들어볼거에요 근데 도서관은 뭘로 만들거냐면요 양털로 만들거에요 도서관은 부지게로 해줄게 노 초 바람 보라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박물관을 만들어줄거에요 먼저 밑에부터 만들어줄게 하나 여기 또 한칸 더 여기 또 한칸 더 이렇게 해가지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 밝은 파란색 한 칸 더 여기도 여기를 또 여기 밝은 파란색 먼저 이제 연두색 올려줄게요 귀여운 두색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쪽에 갈게요.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 그리고 이제 주황 또 여기 이게 빨간색 그 다음 이거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칸 여기 양칸만 더 그리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책 책장 옆에다가 계속 올려줄 거예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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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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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한 시간은 걸리긴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놓고 여기 옆에다가 좀 좁긴 한데 이렇게 있으니까 책장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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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다가 제가 독서대를 놓을거에요 독서대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 책과 귀펜 이렇게 하고 귀펜을 들고 작성 여기다가 제가 도서관이니까 무슨 동화를 한개 넣어둘거에요 뭘로 할까 빨간 빨간 망 토 옛날 저거 이거 다 되면은 다시 찍게요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여기다 놔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옆에다가 혹시 모르니까 침대도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 여기 표가 보여 책 이거 표가 보여 책 식독했습니다 상자 방어 발 방어 응거리 공격 방어랑 까시랑 방어 그리고 여기 상자 상자에다가 여기 이렇게 많이 놔놓고 그리고 그리고 저는 혹시 모르니까 갑옷을 입을게요 그냥 투명인거니 그리고 그리고 제가 신발을 한개 하겠습니다 왜 붙는 줄 알겠죠 휴가부야텔 아니 그게 아니라 휴가부야텔 모루 모루 우루를 놓겠습니다 우루 이렇게 놓고 레테라이트 부츠에다가 방어를 방어해 보겠습니다 방어하고 응 방어가 됐습니다 응 맞죠? 그리고 어린은 호흡 호흡 이렇게 머리 이제 여기 가든판은 화염방어 하겠습니다 화염방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 그리고 이제 이거 깃털 닦아 하겠습니다 깃털 닦아 깃털 닦아 깃털 어? 안되죠? 바지 아 바지는 안되네요 바지는 안되네요 에버루가 아니라 이거 방어하고 리벨이 방어 호흡용 화연방어 화연방어를 두개나 해야하네 화연방어를 두개나 해야하네 화연방어를 두개나 해야하네 이쁘게 방어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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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끄가지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기다려 기다려